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. 저는 오늘 동생들이 오는데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일단은 시장을 먼저 가서 시장을 좀 봤어요. 그랬더니 저번에 제가 조명기구를 라이트랑 사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샀는데 또 마침 역시 우리 자연인 오라버님이 사놨다 가져가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칼라로 들어오는 그런 조명기구가 있어서 그나마 하나도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